최근 정부가 밝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도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방안 찾기에 나서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현희 기자입니다. 80이 넘은 강덕림 할아버지. 태평양 전쟁 막바지인 1944년, 강제징용된 아버지와 생이별했습니다. 일본 남양군도로 끌려간 아버지는 군사 우편을 통해 돌아올 것을 약속했지만, 폭격을 당해 31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일제에 끌려간 제주 지역 피해자는 2,800여 명, 노무자가 1,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이 360여 명, 군무원 560여 명에 달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명부엔 제주와 관련된 강제징용자가 1만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피해자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예산은 연간 2천여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가기록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 열람 권한도 없어 연구자가 직접 일본 현지 시민단체를 설득해 자료를 수집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도정 차원의 피해자 구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제주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인데, 전국적으로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한 사례가 없어 앞으로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현희입니다. KBS 뉴스 임현희입니다.